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좋았고요 어 모든 분들한테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이 말에서 위대 대표의 뜨거운 우정을 알 수 있지 않아서 할 텐데요 자 이제는 화나게 웃을 수 있죠? 그럼요 화면을 좀 보죠 하나 둘 셋 아 화나다 이보다 화나는 수 없다 좋습니다 네 자 케잌을 좀 네 치워주시고요 네 아 울다 웃으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치워주시고 아 아까 전에 이거 초기 비행기 한 번씩 읽어주셔야죠 맞아요 여러분께서 주신 건데 이거는 저희가 다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거누군부터 골랐어요? 한번 어떤 내용인지 골라보시죠 네 읽어주세요 네 거누군대 자 거누군대 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? 너는 골라도 꼭 그런 걸 고른 일이 아니겠습니까? 아 우리 건너군 정말 귀여워요 자 건너군 보냈어요 네 네 건너군 자 건너군부터 여러분 소중한 비행기를 네 비행기를 분해하지 말고 네 비행기를 자 영준이 오빠 부탁할까요? 자 영준이 오빠 자 자 영준 혀석 생일 축하해요 정리 아 정리양이 고맙습니다 네 정리양 고마워요 우리 혀석 50분 아 저희 영어네요 아 영어로 네 이야 네 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이해해주세요 네 저는 홍준태생이 아니어서 유어로 드러머 아우 드리머 어 어 이거는 제네라마 단백운이에요 원하네요 원하네요 원 투 쓴 고 어 유어로 드러머 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냐 아 아 아 아 드럼을 못 칩니다 흠석의 앙봉 흠석의 앙봉을 꿉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원래 제대로면 우리의 드러머 영원한 꿈 아 멋있다 어떤 꿈이에요? 어떤 꿈이 보내신 거예요?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가 영어로 할 수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사이다 분 네 짜리 네 저는 두개를 골랐는데요 하나는 평생 사과농사 하면함 어 하면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준아 망고 인형 달고 다녀줘서 고맙다 하하하하 표수가 토끼상 남자 좋으다 생일 축하해 애플망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강용군 바꿔주세요 애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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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밑에 영이녀석 생일 축하해 애플망고 아 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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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도대체 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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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좋네요 네 큐민 분 예 투 효석영준 네 오빠야들 생일 축하드려요 아 귀엽다 자 우리 코너군 네 네 네 투 제간둥이 효석 효석아 생일 20번째 생일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항상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고 늘 동식사고 인사타는 효석이가 저보다 아프지 말고 항상 즐겁게 전해자 평생 안 낀다 아우 좋습니다 평생 안 낀다 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딨을까요? 네디엠프의 뜨거운 우정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네디엠프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드릴게요